이것만 얘기하면 다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한테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통번역 경력 20년인데 스펙을 알려도 광고일 거 없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영화관을 하시는 분이 통번역자이시고 경력이 20년 되셨다라면 스펙으로는 뭐 끝판왕에 가까운 거겠죠. 근데 스펙으로 애들이 안 모인다 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신 건데 서울래대 영어 석 박사입니다. 박사님이세요. 통번역 경력 20년입니다. 대학 출간 경력도 있으십니다. 경력 이력 전부 적어서 광고 전단지 돌렸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재원생이 현재 90%가 아는 지인들입니다. 아는 사회로 소개로 들어오지 광고로 온 학생이 없대요. 고민하실만 하죠. 그래서 일단 이 원장님께서 하시는 게 학원은 초중등 라이팅 스피킹 중심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광고하는 게 좋을까요? 뭘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계신 대다수의 원장님들은 본인이 고민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글로 써서 잘 살펴보시면 그 안에 정답의 한 50%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엄마 입장에서요. 우리 애가 무조건 박사님에게 배우기를 원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이라는 말이 통할까요? 글쎄요. 이 박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를 배우는데 그렇게 오히려 박사님이면 수강료가 비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 것 같고요. 우리의 영어는 무조건 통 번역하에게 배우기를 원할까? 라고 물어본다면 엄마들은 또 무조건이라고 얘기할까요? 기회가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꼭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여기에서 원장님이 느끼시는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대상이 초등학생이에요. 이게 엄마 입장에서 초중등이에요. 초중등. 초중등. 엄마 입장이에요. 만약에 원장님의 대상이 대학생 통 번역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렇다면 이렇게 광고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영어에 이제 알파벳을 배우고 파닉스 배우고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애들부터 초등 꼬꼬마 애들부터 시작해서 중등까지인데 그 아이들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조건이라는 말이 통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100%라는 말은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스틱이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도 일종의 지식의 저주, 지식의 결핍에 해당되는 건데 즉, 원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지만 엄마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OY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통번역가에게 영어를 왜 배워야 할까요? 다른 선생님들도 있는데 도대체 통번역가에게 배우면 영어가 뭐가 차이가 날까요? 뭐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해요? 제가 통번역가가 아니니까 대답이 어렵네. 뭐가 나왔다고 쳐요. 통번역가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뭘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통번역가의 영어 공부법이 왜 그렇게 다른 겁니까?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왜 그 방법이 좋은 걸까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영어를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 중에 가장 원어민스럽게 또는 원어민보다 더 고급진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통번역가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언어를 제대로 한 거니까? 그렇네요. 진짜 웬만한 원어민보다 더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유일한 사람이 통번역가. 말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번역가한테 배운다는 거는 뭐랄까요? 끝판왕한테 배운다고 해야 되나? 이런 뭔가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광고해야 되는 건데 원장님은 머릿속에 그렇다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엄마들은 모르는 거예요. 엄마들이 본인들이 통번역가일까요? 통번역가를 만나본 경험이나 있을까요? 통번역가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오래하고 통번역가에게 교육철학이나 영어의 공부방법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죠. 원장님한테는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지만 엄마들한테는 없어요. 없는데 없는 걸 원장님이 혼자만 아는 걸 갖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만 얘기하면 다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한테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원어민보다 더 제대로 영어를 구사하는 통번역가라는 말이 조금 이제 뭐랄까 말이 조금 기니까 통역가에게 영어를 배우세요. 이렇게 카피를 만들어 본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딸리는 게 뭡니까? 왜 원어민보다 더 제대로 된 영어 구사인가? 이런 것부터 통역가의 영어는 뭐가 다른가부터 최근 유명했던 통역가들의 일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역가에 대한 이미지를 좀 심는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스펙을 갖다가 일단 알리고 이해시키는 작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굳이인 거예요. 뭐 가서 배우면 좋겠지만 굳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예를 통번역가를 만들겠다고 영어를 작정하고 가르치는 엄마가 몇이나 될 거라는 거죠. 대다수는 그냥 외국인하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고 영어는 필요한 언어래니까 했으면 좋겠고 이 정도 느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고 박사, 통번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초중등 특히 초등엄마들이 아이들하고 잘 맞는 선생님을 원하는 상태에서 박사, 통번역가, 경력 20년, 대학 수업 굉장히 권위적인 느낌이 더 강한 워딩이에요.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초등엄마들은 대학교에서 수업하시던 분이 아이들 마음을 잘 알까? 그러면 초등 마음을 잡기 위해서라면 쉽게 말하면 아이들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기존 학생들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기?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자녀가 있으시다라면 본인 자녀 이야기, 나도 아빠기 때문에 애들 마음을 안다라는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제 생각에 박사 출신이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엄마들이 환호할 만한 박사는 저기 누구야? 오은영 박사님처럼 아동심리학 이런 박사님 아닌다면 엄마들이 먼저 나서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경력을 살리실 거면 경력이 이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소통의 관점을 조금 더 많이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거나 하신 거라면 그래도 좀 먹혔을 것 같은데 초중등이시기 때문에 초등엄마가 바라는 관점과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관점은 힌트가 조금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다듬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있죠? 물어보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 한 명 한 명 학부모 한 명 한 명 애 한 명 한 명 물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넌 여길 왜 왔냐? 실제로 와보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 와보니까 뭐가 좋냐? 뭐가 다르냐? 어떻냐? 이런 얘기를 학생들을 다 들어보시게 나면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이렇게 뭐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더 드실 겁니다. 꼭 얘기들을 재원생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